주꾸미 깔게요. 5분만 간단하게 튀기고 저희가 소스에 만지는 방법 하나 더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보시면 좀 짧아요. 많이 낫죠? 일자로 이렇게 맞춰서 꾹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. 이렇게 키가 더 고구랑 같이 썰어거든요. 큰 부분 방향으로 꾹 눌러서 한 번 돌려서 돌려요. 이거 탈사 레시피거든요? 탈사 레시피는?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리고 섞어주면 이렇게 간단한 탈사가 완성해집니다. 그냥 소스 좀 뿌려야 돼요. 소스 뿌려주시면 네, 그렇게 약간 위쪽에 덮는 느낌 기름 조금만 더 넣을 거 같아요. 마지막에 방법을 뜬 거 네. 알겠습니다. 또änger